안녕하세요. 우리가 세 번째 과목으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250점, 25%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파트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분야의 첫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여러분의 법조항에 대한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용어정이와 포인트 얘기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이제 별표로 얘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1강은 맨 위에 써드린 것처럼 바로 이 시행규칙에 있어서 제12조 2항이니까 여러분이 법제처에 들어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면 찾아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오늘 할 얘기는 이러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 목적이 있죠. 그게 이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복원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커다란 목적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우리가 이제 CGMP라고도 표현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의 모든 제품들에 있어서는 GMP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굿, 맨유처릭, 파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이 C 빼고 GMP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스메틱 하면 화장 쪽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더 머릿속에 인지하실 거는 CGMP라고 하는 것이 화장품에 대한 품질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목적으로 해서 품질관리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수한 화장품의 제조는 바로 품질관리와 아주 밀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에는 직원이라든지 시설, 장비,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의 취급 및 실시방법에 대한 것을 기준안을 다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실행을 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CGM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3대 요소가 있죠. 자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잘못되는 일들, 잘못 만들어지는 일들을 최소화시킨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의 오염과 교차오염을 위한 품질 저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기 중에 방치되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썩잖아요. 그것이 오염인데 그 음식물을 다른 걸 얻다가 섞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오염이 생겼다. 교차오염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의 품질의 문제가는 바로 교차오염에서 또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해서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도의 품질관리 체계. 이거는 이제 각각의 규정돼 있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그 체계에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3대 요소로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공부하면서 인지를 해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빨리빨리 안 들어오니까 용어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용어 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쉽죠. 특히 이제 화장품에 대한 거니까 이 원료를 측량해서 측량한다는 것은 얼마의 용량이 들어가는 이것을 계산해서 측량한다. 그 측량부터 혼합 충전까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조라고 표현을 해요.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제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KS마크, 무슨 마크, 무슨 인증가크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적합한 정 기준에 충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주는, 신뢰를 높여주는데 품질 보증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여기다 밑줄을 거주시면 돼요. 적합한 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충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모든 체계적인 활동을 우리가 품질 보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새롭게 여러분 듣는 게 일탈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학교를 가고 집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코스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날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게 일탈이잖아요. 바로 제품에서도 마찬가지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일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조 또는 품질 관리 활동에 있어서 미리 정해져 있는 룰이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난 행위를 우리가 일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의 틀을 더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규정된 학교 판정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검사, 측정 또는 시험 결과들을 통해서 이것이 기준 일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준 일탈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잘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따라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거구나 라고만 아시면 되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원료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라고 하는 제조에 투입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벌크 제품 뒤에 또 나오겠지만 벌크라는 것은 이제 다 만들어져서 하나의 큰 용량에 담아 있는 것도 우리가 벌크 제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자재라고 하는 것은 원료나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자재들 이것을 모두 원자재다 라고 표현합니다. 제조업에서는 바로 이러한 원료나 원자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불만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것 또한 적합 판정 기준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에 규정된 적합 판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불만이라고 표현해서 불만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다 이렇게 뽑아내요. 그래서 처리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수 바로 이제 불만이 생긴 물건이 있으면 이걸 회수를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이 회수는 바로 제조소로 걷어들이는 행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오염의 개념은 여러분 미생물이다라고 하는 건 쉽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이나 또는 화학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발생이 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요 용어는 기억을 하세요.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을 오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청소라 하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많이 청소를 하고 계시죠. 그런 개념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제조업에서는 청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학적인 방법 또는 기계적인 방법, 기타 온도라든지 몇 시간, 적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인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주는 작업소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가 필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관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청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작업을 뭐라고 한다? 청소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지관리란 뭐예요? 유지란 그대로 바로 이제 쭉 연결선상에서 그것을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보는데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여러분이 맞춤형 조재관리사라고 하면 그것의 환경을 얘기할 수가 있고 제조업을 얘기한다면 제조소에서 적절한 작업 환경에서 건물과 설비가 유지가 되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이냐, 한 달에 한 번이냐, 일주일에 한 번이냐 이런 정기적인 점검 또는 지원, 이런 작업을 우리가 유지관리라고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비정기적으로도 그것을 이제 검증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설비를 얘기한다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제조 및 품질 관련 문서에 명기된 설비 이것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한 설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요 설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화장품을 직접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시뮬레이션 하시면 거기 필요한 설비가 나올 것이고 이거가 뭐지라고 하면 여러분이 밥을 만든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밥솥이 필요하죠. 그게 주요 설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비교를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교정이라고 하면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셔야 돼요. 교정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래서 허용 범위에 들도록 이것을 조정하는 작업을 우리가 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원고를 쓸 때도 글자가 잘못되면 그것을 바로 고치는 것을 교정이라고 하듯이 제품에 있어도 교정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밑줄 꼭 기억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제조번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치번호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조번호의 의미는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 일정한 제조 단위의 어떤 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 파트에서 일정한 제조분에 의해서 제조관림이 출하에 관한 모든 상황을 확인하도록 표시한 것 이 번호를 가지고 아 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언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게 되죠. 그래서 번호로서 숫자 또는 문자 기호 특정 조합을 이용을 해서 제조번호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제품인가를 다 확인을 하게 되죠. 근데 다른 말로는 배치번호라고도 표현합니다. 제조번호 배치번호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용어 중에 반제품은 이거 이제 여러분 시험의 기출에도 많이 나온 용어 중에 하나인데 반제품은 제조 공정 단계에 있는 것 그러니까 아주 완결되어 있는 제품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반제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직은 더 만들어질 무엇인가의 어떤 제조 과정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벌크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료와 원료를 배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다 라고 시작을 하면 그 중간 과정은 반제품이고 그것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완성이 됐어요. 그거를 우리가 제조 단계의 끝이라고 하면 그 대용량으로 남아있겠죠. 벌크 용기에. 그래서 이것을 벌크 제품이다. 얘는 모든 제조 공정을 끝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조 단위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제조 번호와 제조 단위를 여러분이 이제 잘 분리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제조 단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정이나 그러니까 하나의 공정 또는 일련의 공정으로서 제조돼서 균질성, 동일한 성질을 갖는 화장품의 일정 분량을 우리가 제조 단위 또는 배치라고 표현한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자꾸 분리해서 보시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굵은 글씨로 표시라는 것을 머릿속에 자꾸 외우시면 돼요. 분리향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완제품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완성된 제품이에요. 제조 공정이 다 끝난 제품 하면 벌크 제품인데 이 제품을 어떻게 출하를 위해서 포장을 하고 거기에 첨부 문서에 표시 공정을 다 포함시켜서 만들어낸 것. 이것은 우리가 화장품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산다. 그게 바로 완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 공정이 완료된 화장품. 어디까지? 포장과 표시 공정까지 다 끝낸 거. 이거에다가 집중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작업이란 여기서도 이제 적합 판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밑줄 긁고 기억을 하시면 이 적합 판정 기준을 벗어난 완제품 또는 벌크 제품 또는 반제품을 다시 재공정을 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제처리 작업 또는 제작업이다라고 표현해서 적정한 범위 안에 그 규정 안에 다시 완제품이 만들어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작업이란 바로 완제품, 벌크 제품, 반제품 여기 다 제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수탁자라고 하는 거. 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직원이나 회사 또는 조직을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행위를 하는 회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외부 조직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정과정을 얘기하면 이 공정관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면 제조공정 또는 적합 판정 기준의 충족이 보증이 되는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공정을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거나 조정하는 모든 작업을 뭐라고 한다? 공정관리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말에 지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공정 모니터링하면 아 이거 공정관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거의 틀리진 않아요. 이게 같이 들어가는 용어가.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조사, 독립적인 조사다라고 하는 거 먼저 인지를 하시고 이 감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감사도 있고 외부감사도 있고 또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감사의 의미는 이 제품과 품질에 관여해서 그것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체계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주변 사람의 입김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조사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변경관리라고 하면 이 특징의 가장 큰 의미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모든 활동을 계획 변경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규정이 돼서 무엇인가를 다 했지만 무엇인가의 문제성이 발견된 그거에 맞게 다시 모든 활동의 변경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 이것을 변경관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감사의 또 다른 작은 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부감사란 무엇이냐면 회사 안에 작용이 있는 직원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만한 지식과 역량이 있는 사람. 그런 직원이 체계적으로 또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주변의 동료들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내부감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장제에 대한 얘기. 포장제는 여러분이 완제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이게 제일 바깥에 쌓여있는 우리 박스 같은 거. 이걸 포장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정의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화장품의 포장, 그러니까 어떤 원료들을 담기 위한 것과 그것을 싸고 있는 것을 분리하면 1차 포장, 2차 포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1차 포장은 벌크 제품으로 해서 뭔가 내용물이 만들어졌죠. 이것을 용기에 담는다. 그러면 원료와 이것이 직접 덕으로 닿는, 닿아지게 되는 포장제를 뭐라고 한다? 1차 포장제라고 표현해요. 자, 여러분이 화장품 용기가 있죠? 그건 1차 포장이에요. 안에 있는 크림이 있죠? 그렇죠? 마땅한 거. 자, 그럼 이 화장품의 용기를 그대로 막 널려서 파는 데도 있지만 제대로 파는 데는 어때요? 그 화장품 용기를 박스에다가 예쁘게 담아서 팔죠. 그것이 2차 포장이다 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모든 재료를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것을 포장제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 밑줄을 거주세요. 운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외부 포장제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크림, 영양크림, 세정제 이런 것들을 각각 박스에다가 담았잖아요. 그것을 운송하기 위해서 큰 박스에다가 담아서 이동을 하죠. 그럼 그 큰 박스에 해당하는 게 외부 포장제가 되죠. 그런 거 포장제라고 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적합 판정 기준이란 무엇이냐?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예요.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는 기준 그것에 적절한 측정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적절한 측정법에 의해서 얘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한 범위를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모품에 대한 얘기 소모품이란 여기 쓰면서 없어지는 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청소나 위생처리 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작업하는 동안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 이것을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세척제나 윤활제 같은 것들이 다 소모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적합한 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검증 행위 이것을 관리라고 한다. 그래서 앞에 무슨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데 다 이런 용어가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조소란 화장품을 만드는 장소예요. 그야말로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을 만들어주는 공장, 이것이 제조소다. 그 다음에 건물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물리적인 장소, 건축물, 그 다음에 보조건축물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우리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장소가 필요하고 만든 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고 이동하는 그 거리거리 사이에 필요로 하는 모든 부수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을 건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저기 미생물, 오염이죠. 그렇죠? 오염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작업을 위생관리다. 우리가 그래서 소독의 의미도 하고 세척의 의미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죠. 위생관리, 오염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작업 그 다음에 출하. 어때요? 이거는 많이 알아서 어렵지는 않을 텐데 물건이 만들어지면 준비된 것들이 일련의 작업과 운송수단에 의해서 이동이 돼요. 어디로? 소비자를 향해서. 그래서 제조소 외로, 바깥으로 제품이 운반되는 거.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이 다 만들어져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나 다른 수출을 하거나 이런 것을 다 뭐라고 한다? 출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음의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 아,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안 나시면 앞에 다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 용어를 머릿속에 가지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기준에 있어서 각각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련에 한 번씩의 교육도 필요하고 정기적인 교육, 비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적인 조안을 몇 가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제조소별로 이거는 이제 공장별로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물건을 만드는 장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보증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QC라고 하는 품질보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다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직구조는 자, 직원의 업무가 원활히 행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규모와 제품의 어떤 것이 이제 일률적으로 잘 맞춰져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의 특징에 따라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업무 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돼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제조소에는 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있고 그 충분한 인원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10사람의 분량의 일이 있다라면 10사람을 잘 충원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조직의 중요한 구성이다.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작업장의 위생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면에서 보시는데 이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시설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여기 작업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주는 장소 작업소가 필요하고 만들어진 물건을 보관을 해야 되죠. 보관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원자재, 제품들 각각 원료나 완제품이나 반제품이나 이러한 것들의 품질 검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험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과 기구가 완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화장품 제조업자로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조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가나다와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쥐라든지 해충, 먼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시설이 돼. 위생시설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 때 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작업실은 가루가 날렸죠. 그러면 바로 제거하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조원료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어야 되고 실험실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할 거 건물은 여러분이 이런 정도다라고 하면 인지하시면 되는데 위치, 설계, 건축 및 이용 이 부분에서 체크한다면 제품이 일단 보호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청소가 쉬워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이 건축물이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음 강에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원료, 포정자 등의 혼동이 없도록 이렇게 각각의 건물들이 잘 설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품의 제형, 현재의 어떤 상황, 청소 등을 고려해서 설계가 돼야 이 작업장의 시설 기준이 합당하다라고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짧게 마치고 다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음 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